독소, 원어, 산소, 채원 순서는 TOTM, 애국기가 좋아서 TOTM요법이라고 했지만 가장 키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이해를 하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지 이거지 의식 그래서 의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암치료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돼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하는 자 자기 의식이 만드는 거거든 결국은 암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거든요 사실은 모든 병은 의식이 주관에 의식 의식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기암 환자가 과연 의식을 바꾸므로써 치료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식만 딱 내리면 진짜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고개를 흔들분도 있고 그런데 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해도 의식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암치료는 그냥 어느 정도 한 달이면 치우고 가야 돼 늦어도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안 되니까 이걸 좀 병행해 가지고 효과를 높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인해 병든 몸을 회복시킨단 말이지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 가지고 치료가 될까 잘 안 믿으려고 그래 암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마찬가지라니까 그 사람 말을 한 번 딱 들어보면 알아 얼마만큼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치유될 사람도 딱 말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 치유가 되겠다 안 되겠다 냉소적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믿겠죠 아나타 무르자니라고 들어보셨나요? 무르자니 이 분은 너무 유명한 분 같더라고 나도 뭐 최근에 이 분을 알았어요 아나타 무르자니 그런데 그걸 보고 바로 이거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게 많은 영적 치유 영적 수행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영감을 많이 얻고 있다고 그래요 뭔 책인가 이렇게 하면 나도 생소에서 한번 보니까 마음만 내리면 암도 치료가 된다 이걸 사례를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인도 여성이에요 아나타 무르자니 먼저 림프암 림프암 혈액암이죠 혈액암 걸려 가지고 가슴 폐 복부 오렌지 만한 암 덩리가 번져 가지고 항암요법도 많이 썼어요 방사도 치료하고 별것 다 해도 안 되니까 식혜법도 다 하고 안 돼 가지고 이제 죽으러 병원을 간거에요 죽기 직전에 가자 병원에 병원에서 죽어야 되니까 혼수 상태 직전 암으로 인해서 그러면 끝난 사람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의사들이라든가 다 포기한 거지 이분은 이제 절대 회생 방법이 없다 자포제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 아나타 무르자니가 혼수 상태 빠진 거에요 죽어 가는 거죠 한마디로 죽어 가는데 유체이탈 경험을 한 거에요 유체이탈을 통해서 한마디로 영계 입구까지 들어간 거에요 딱 죽기 직전에 혼수 상태와 트랜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트랜 상태에 들어가면서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 들어갔는데 아버지를 만난 거에요 돌아갈 때 아버지를 만난 거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면 다 만난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아버지가 근데 평소에 그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그분이 아나타 무르자니가 이분은 이제 아나타 아버지는 귀한 딸이니까 인도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인도 평범한 사람을 결혼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분은 아버지 의사를 무조건 뿌리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에요 한마디로 영국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많이 틀렸던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이제 냉소적이었고 항상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못 느꼈겠죠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 연계 속에서 만난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해도 절대 아버지는 다 받아주고 있다 절대 너한테 안 좋은 감중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지 않고 너는 그치만 사랑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야 아버지 진실한 사랑을 느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뭐든지 이걸 하면 어떻게 할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쌓였다는 거지 두려움 때문에 결정도 하고 모든 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세상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걸 아주 사랑을 느꼈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으로 모든 결정을 하고 분별하고 이런 삶이 내 질병의 원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때는 이제 죽어가지고 깨달으니까 확실히 각이 되겠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면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살 수 있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야 그때 아버지 때문에 죽은 아버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좀 나오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너는 그래도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려왔다는 거야 내려왔는데 무려 무려 한 달 만에 암세포가 싹 없어져 하나도 없이 오줌만 퇴원해 버린 거야 이거 이거 의식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이분 지금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살아있고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러 다녀 지금 책도 많이 썼더라고 이 사회 보세요 다 죽어가지고 황천길에 갔어도 살아가지고 생전에 살아남잖아요 이보다 더 입국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다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도 의식을 바꾸니까 의식이 바뀌었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분별을 없애졌다는 거지 사랑으로 모든 걸 대화하고 네도 사랑을 받고 있고 나의 분별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가졌었지 사람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라든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고 에너지를 주고 있지 여러분들 잘못되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탐을 쌓고 애굴을 가지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뭐예요 암 치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병 안 걸리고 살려면 분별을 갖지 말라 모든 걸 사랑이다 사랑 우주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가해를 가한 사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해를 가한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은 죽을 때 되면 알아 이렇게 아버지가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도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업장을 갚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병이 들고 다 의식이 문제 아니에요 의식을 바꾸세요 그러면 한 달 안에 다 치료가 됩니다 이 사례가 그냥 나오고 있다 사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지 마음을 바꾸면 누구든 치유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불행한 곳이 없어요 아니란 말이지 절대 이곳이 불국토고 정토란 말이지 천국이고 여러분들 마음만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 그 마음 좀 내리면 되는데 꼭 겪어 가지고 내리려고 하나요 죽어봐야 하나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안 겪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멀쩡했을 때 지금 또 암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수만 있고 먹을 수만 있으면 100% 치료된다는 확신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암에 걸려 있는데도 왜 암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마음을 못 내리고 이런 분들은 누급의 경험을 쌓고 축생계로 갔다가 아기계로 갔다가 또 인간으로 왔다가 누급의 윤형의 과정을 거쳐야 깨우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과정을 겪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행복해지세요 분별을 내리면 행복해집니다 병도 없어지고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암 치료에 있어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해 이렇게 누누히 강조하거나 우리 잊어버린단 말이지 오늘은 아주 가슴 깊게 한번 새겨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